끊게 스타트? 어, 이제 하는 법 아니까 인트로 인트로? 어바웃? 어, 한 명 먼저 들어가고 첫 번째 방 들어갈게 응? 응 그리고 희정이가 현지 들어가고 나서 희정이가 리프레쉬 누르면 응, 그래서 현지가 뭐 컨트롤 할 수 있어 방장이라서 어, 언니가 힘들어 그냥 아무렇게나 옮기면 지금 이 정도가 딱 좋긴 한데 그냥 막 이렇게 스타트 해도 돼요? 응 어, 됐다 해요? 응 우리 이번에 이쁘게 해보자 흠 누가 흐르는 것 좀 해봐 희정이 이거 한다 응 흠 흠 흠 흠 흠 흠 안 되나? 아, 안 되나? 아, 안 되나? 2 2 아, 안 되나? 아, 안 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